대한민국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기획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하부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인 겁니다.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년 넘게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개혁당 열풍 조국개혁당의 700만 표 이상을 받게 된 그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고 바로 조국개혁당의 700만 표를 획득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바지했는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선거사기가 어떤 식으로 더욱 발전할 것인가를 예상하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제야 H님이 보내주신 메모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입니다. 정당투표에서 위조관내 사전투표지 배분은 25대75로 전국평균입니다. 전국평균값이. 그러니까 종로구처럼 4대6으로 배분하는 데도 있고 해운대처럼 3대7로 배분하는 데도 있는데 이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국 측인 차원에서의 관내 사전투표의 차이값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플러스 2.82%포인트입니다. 조국당의 차이값은 더 큽니다. 플러스 8.31%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25.3%대 74.7%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5대 75 정도의 평균값으로 표를 배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립위원회가 조국개혁당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위조투표지 100장을 만들게 되면 100장 가운데 75장을 조국개혁당에 주고 25장을 더불어민주당 연합에 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격차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개혁당에 여러분들 얼마나 전폭적으로 선거관립위원회가 표를 줬는가 하니까 위조투표지를 100장 만들 때마다 75장을 조국개혁당의 비례투표 정당투표에 쏟아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내용은 제야 전문가님 분석하고 달리 제야 H님이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다음에 전수조사에서 나오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의 차익값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25대 75로 배분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밀어준 겁니다. 선거관립위원회가 조국개혁당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확실하게 밀어준 겁니다. 엄청나게 밀어준 겁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으실 때 좀 복잡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부산 해운대구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조작과 지역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한 번 더 정리정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곳에서 부산 해운대구 사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운대구 사례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 정당투표 부산특별시 해운대구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19,774표를 위조 투표지로 선거관립위원회가 조성을 한 다음에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6.05%포인트 이런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3대 7로 배분합니다. 더블연합에 30%를 주고 조국혁신당에 70%를 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상단위 선관위 자료입니다. 하단위 여러분들 조작값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선관위가 밀어준 위조 투표지를 모두 다 제거한 상태의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전압은 조작되기 전에 3만 2천 표를 얻었는데 선거관립위원회가 3만 8,173표로 올려준 겁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들 5,932표일 겁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조작하기 이전에 3만 5,581표를 받았는데 1만 3,842표를 대해 가지고 4만 9,423표로 이런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선거관립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위조사전투표지 1만 9,774표를 조성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블연합의 30%를 배정하고 조국혁신당의 70%를 배정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10자리를 얻게 된 것은 전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조투표지 투입의 심의법안가 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름 털을 쓰고 있지만 전부 선거를 선관위가 조작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대한조작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조작국을 인지한 상태도 대한민국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지배층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조작국으로 영원히 대한조작국으로 이름 남아하려고 하는 지배층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보더라도 더불어민주주연합은 16%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19%를 만들고 조국혁신당은 17%의 사전투표율을 28% 이름때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한 장의 표로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숫자를 규칙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실이 모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조작국의 지배엘리트들은 전혀 대한조작국을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으로 바꿀 의지나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조작을 할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들 손자 손녀 세대들은 뭐 자유선거랑 기억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해운대구의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관외와 관내를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위조 관외의 사전투표지가 4259표 그리고 위조 이게 여러분들 위조 이게 이렇게 아닙니다. 위조 관외 이거는 비례 비례 이거는 지역 이렇게 돼요. 이거는 그냥 해운대구 비례해야 돼요. 해운대구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시게 되면 이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259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455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역구가 294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를 여러분 한 번 더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면 관외의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 범야건 범야건의 위조 투표지를 선관위가 얼마나 투입해줬냐 비례투표는 4259표 지역구 선거에서는 455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표를 여러분들 만들기 쉬워야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기획을 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가 하니까 지역구에 투입하는 규모만큼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4553장의 위조 투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4259표밖에 투입하지 못한 겁니다. 남은 294표는 어디로 갔냐 하늘로 갔냐 땅으로 갔냐 바다로 갔냐 294표를 무효표 처리해버린 겁니다. 294표가 897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 130만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무효표가 292표밖에 안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4배나 되는 897표가 나온 겁니다. 비례대표는 왜 위조 투표지가 많이 나왔냐 일단 1번하고 7번인가를 이릅니다. 두 개 표를 맞춰서 찍어야 되니까 표 제작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원래 계획은 지역구 수준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94표를 집어넣지 못했고 그게 897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효표가 그럼 294표는 대부분이 도장을 안 찍었을 겁니다. 그냥 종이 그대로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례대표에 투입한 표수 4259표 지역구 투표에 투입한 표수 4550대표 비례대표가 계획한 것만큼 전부를 다 투입하지 못하고 294표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무효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역구하고 달리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에서는 무효표 수가 무려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무효표가 왜 그렇게 많았냐 지역구는 위조 투표 용지를 여러분들 출력한 다음에 인쇄받은 다음에 한 명만 찍으면 되는데 비례대표는 두 명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작업이 좀 어렵지 않았냐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에 쓰는 관외 관내입니다. 관내를 보시게 되면 관내 규모가 커죠. 지역구에서는 16501표의 위조 사전 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게 1528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도 표가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선거 조작 과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14표가 남은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1214표는 그럼 어디로 갔겠냐 그게 무효표로 다 갔을 겁니다. 여기에 무효표는 2665표입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486표인데 비례 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2665표입니다.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2665표가 1214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내 관내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망할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망할 짓을 하도 대통령이나 사람이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10년 이상 위조 투표지를 그냥 밥 먹듯이 투입해 온 겁니다. 지역구 선구 비례대표 선구 똑같은 짓을 2020년 사이로 총성에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앞에서 관외 여기서 관외를 했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다 합친 겁니다. 이게 한 장으로 보십니다. 위는 관외 밑은 관외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보시게 되면 관외의 사전 투표 투표수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총합이 어떠냐 하면 지역구에서 총 투입한 것은 16501표 더하기 4553표 그렇게 하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 총수가 나오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그 다음 비례 15287표 더하기 4259표 그렇게 하면 비례대표에서 위조 사전 투표지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어제한 내용을 한 번도 제가 정리정돈한 것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전모를 다 파악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지역구 대표 선거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를 부풀려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한 다음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연합후방기만 집어넣고 비례선거는 종로구는 4대6으로 배분하고 해운대구는 3대7로 배분하고 전국 규모는 25대75%로 배분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배분을 해가지고 표를 쑤셔넣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표를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전산 조작과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이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게 조작된 상태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더해준 상태에서 차익값 선관위 발표 가짜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한 조작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제거한 상태가 오른쪽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정 상태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이게 자연수 상태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차익값 크기가 오차범인 0에서 3% 정도가 되는 자연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개혁당에게 열석이 만들어지도록 어떻게 협조 부역했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이 천인 공로하려는 범죄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다 덮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에 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전부 다 도독질한 겁니다. 이 나라라기보다도 그냥 완전히 도둑놈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먹힌 겁니다. 나라가 넘어간 걸 뜻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야 H님께서 계산한 차이값을 가지고 대략 보게 되면 이번에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값이 25대 75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위조투표지 100장을 만들게 되면 그 100장 가운데 25장은 더불어민주연합 반개의 이런 위조투표지로 집어넣어주고 75장을 조국개혁당에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제야 H님이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에 전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만큼 확실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개혁당에게 베팅을 한 겁니다. 조국개혁당을 너무나 깊이 사랑한 나머지 조국개혁당의 입신출시를 위해 가지고 1년에 9천억의 예산으로 3천 명의 직원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투표지를 양산하고 그 위조투표지 가운데 75%를 조국개혁당에게 공짜표로 더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로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로구를 보시면 재미납니다. 이 종로구를 보시게 되면 보시죠. 4월 10일 총선 종로 비례대표 이거는 비례라 하기보다도 그냥 종로 관외 사전투표 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위가 선관위 발표고 여러분 밑이 선거관리비원회가 더해 준 위조투표를 제거한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 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은 표를 얼마나 더해 줬냐 선거관리비원회가 비례대표는 2894표를 5,499표로 만들어 준 겁니다. 2,605표를 더해 준 겁니다. 지역구 보시기 바랍니다. 3,324표를 5,929표로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들어 준 겁니다. 몇 표를 집어넣은 겁니까 2,60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인간들이 조작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역구 투표에 투입한 그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했구나. 이걸 여기서 확인할게요. 여기서는 차이가 하나도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는 지역구에 2,605표 비례대표 한 2,500표 정도가 나오면 나머지를 전부 다 무효표로 돌려버리면 되는데 여기 이 경우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딱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조 투표지 지역구도 착하게 만들고 2,605표가 많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비례대표 2,605표를 도장을 착하게 잘 찍은 겁니다. 필요한 만큼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역구에 배워가지고 비례대표에 무효표가 많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50매밖에 안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288매가 나온 거죠. 보시게 되면 더블연합엔 조국당에 추가된 득표수는 종로구 관외 사전투표 이게 사전 관내죠. 이거 관외네요. 관외 비례대표 경우에는 2,605표 지역 같은 경우도 2,605표 똑같은 겁니다. 작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2,605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도 굉장히 창발적인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발각이 안 되려면 절차가 간단해야 되니까 모든 기준을 지역구 투표에 둔 겁니다. 지역구에 투입하는 것만 지역구 여러분들 3,000장을 투입하게 되면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3,000장을 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게 지역구 선거구 이 지역구 선거구 이게 이제 집어넣어준 표수입니다. 동별로 이게 비례대표 선거구 똑같죠. 그러니까 11,634표 11,758표 거의 유사합니다. 2,605표 관외사전투표 위조투표지 2,605표 국외부재다투표 224표 348표 그다음에 관내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775,775,523,523,523,145,145,473,473.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냥 지역구 조작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여러분들 비례대표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너무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있는 이 박서가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낸 위조투표지 숫자입니다. 위조투표지 숫자 이 위조투표지는 여러분 설명한 것 같이 선거인수 곱하기 얼마로 해가지고 구한 숫자거든요. 그게 지역구 선거구 위조투표지 숫자하고 비례대표 숫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이게 이제 비례대표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종로구 같은 경우는 8,80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비례대표에 8,805표를 4대6으로 나누어가지고 더블당에 4,704표 그다음에 조국협진당에 7,05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40% 대 60% 지역구에서는 11,41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역구에서도 배분은 4대6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작값도 똑같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사전투표소에 오시는 세 분마다 한 표씩을 더블당 후방에 더한 것처럼 비례투표에서도 똑같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북적인 차원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작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구나. 그래서 조작을 행할 때 그냥 지역구에 투입되는 수만큼 그냥 그대로 그냥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조작작업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지게 되는 거죠.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10% 됩니다. 더블당은 플러스 얘기 보시기에는 조국 혁신당은 표를 많이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플러스 10% 대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과장을 할 수 없고 그냥 숫자가 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큰 거죠. 이거를 한국의 지도청들이 다 덮고 그냥 국민들이 선거부정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내몬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뭐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 하면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무를 유기하시고 국민들이 선거부정 국가에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뭐죠 방조부역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한 상태와 조작하지 않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왼쪽은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한 상태고 여기서 찾아낸 세 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제를 선관위가 더해준 것을 찾아가지고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투표제 개수를 다 빼버린 상태에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격차를 구하는 것이 오른쪽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참 정리정돈이 된 거죠 오늘 제가 조금 반복하는 감이 있지만 한 번 더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조작과 지역 조작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국은 그걸로 그냥 시름시름 나라가 앓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도 부인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본인이 무식하거나 아니면 양심이 마비가 됐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영 의원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1964년생이고 부산 수영구에서 아마 초선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그리고 아마 경기도 행정부시장을 했던지 그렇게 아마 행정부지사를 했던지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이야기에는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물 수는 있습니다. 옳은 일은 아니죠.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대부분 선거 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을 그냥 다무는 것 정도는 그냥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본인도 정치를 꼭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투로 그렇게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아주 잘못된 일인 겁니다. 그건 싸가지가 없는 일이고 그거는 욕을 바가지로 쳐먹을 일인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사적 이익 때문에 입을 다물 수는 있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닌데 지금 와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무지막지한 조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냥 내가 관외 사전투표에서 박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패배한 것은 인폼드 보트 정보를 갖지 못한 그런 투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만일 그 투표자들이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내외에 관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우편투표를 했으면 내가 이겼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잘못된 일인 것이고 본인의 정치 경력을 여러분들 겪어가는 과정에서 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그런 소질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런 한때 민경욱 전 의원을 여러분들 변호했던 검사 출신의 검사장 출신의 한 분이 그렇게 끝에 마감을 별로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욕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이 부산의 박수영 후보가 자신이 사전 관회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작은 표를 얻은 것은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유권자들이 자신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후보는 잘 알 수 있어서 민주당을 찍었을까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 폐친 분이 그런 걸 깨우쳐주는 과정에서 그럼 사전 관내 투표는 왜 불리했냐고 물었더니 박수영 의원은 사전 관내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우세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고 잘못 알았던 사실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적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부산에서는 여러분들 한지역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부산 북구의 전재수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게 제2아 전문가가 분석한 전재수 후보의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부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몇 표나 집어넣었습니까 6,09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사전 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사전 투표 도로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가 전재수 더불장 후보에게 더해지는 방식을 쓴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 투표 자수가 3만 6,571표인데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는 3만 476표 사전 투표에서 오신 분은 3만 476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 를 6,095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6분의 5는 진짜 6분의 1은 가짜 전재수 후보가 어떻게 이름들 했습니까 1,394표 차이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95표가 더해지면서 선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4,698표로 당선자로 낙선자가 당선자로 바뀐 경우지 않습니까 부산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조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박수영 후보가 출마한 남부를 포함해 가지고 다만 부산에서 그러면 17자리를 왜 국민의 힘이 이겼냐 당일 투표에서 부산 시민들의 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주었기 때문에 50% 후반 60% 초반까지 표를 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후보들이 한 자리를 빼고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알잖아요 아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나서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투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 좋죠 권력 좋아요 그러나 공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여러분들 실망감과 어울려서 그런 미움을 갖다 주겠냐 이야기죠 이런 거 잘못 처리하면 박수영 씨는 선거를 하는 해내 뭡니까 내가 하태경 씨를 그냥 기분 좋을 때도 은용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인용하지 않습니까 왜 인용합니까 본인이 나서 가지고 부정선거 없다고 야단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씨가 정치를 하는 동안 그냥 내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이야기를 할 거니까 니 언제 그 이야기 했지 니 거짓말 했지 니 이런 숫자 조작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년 만년 살아가지고 3선 4선 5선 6선 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3선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다음번 선거 나오면 또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하태경과 이번 그동안 입장 바뀌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나이가 여러분 아래고 하니까 뭐 끝까지는 안 하겠은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나는 당선됐으니까 그냥 입싹 닫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 요지는 방송 마치기 전에 부산의 여러분들 조작이 이렇게 행해졌다 부산의 여러분들 이게 부산의 193개 은면동입니다 193개 은면동에 단 한 곳에서도 더블당은 관내 사전 득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93개의 은면동 전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업 민주당 후보에게 위조 관내 사전 투표지를 투입해 준 거 아닙니까 차익값이 평균값이 플러스 10.72%입니다 오차범인 3%를 크게 웃도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박수영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들 서울법대를 거꾸로 나왔냐 윤석열이나 뭡니까 박 누구죠 당신들 왜 이렇게 사냐 이게 밝혀지는데요 당신들 끝까지 갈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게 안 간다고 이완용이 소리 안 들으려면 그냥 입을 다물 때는 다물어야지 보시기 바랍니다 193개의 은면동에 전부 다 더블당이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193성인 겁니다 193번의 선거를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193군데 전부 더블당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이 박수영 후보가 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 투표 차익값이 더블당 플러스 11.60% 국힘당 마이너스 11.60% 관외 사전 투표 플러스 17.65% 마이너스 17.65% 전부 관내 관외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더블당 후방에 주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외 국민 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34.71% 이런 법이 어딨냐 마이너스 34.71% 이게 박수영 후보가 출마했던 부산 남구의 차익값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동별로 조작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대연 1동부터 우암동까지 당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60% 얻은 겁니다 60% 국힘당 후보가 거의 60% 넘습니다 이거는 부산 총계고 60% 넘는 거죠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는 뭡니까 박대호 더블당 후보가 전부 다 거의 다 이긴 겁니다 거의 다 몇 군데는 그래도 좋네요 차익값이 뭡니까 12.4 15.2 8.0 10.6 14.3 이런 걸 보고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여러분들 경기도의 행정부지사를 지낸 사람이 부정선거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참 여러분들 참 사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출세 좋고 권력 좋고 우리 편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부패해버렸을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도 여러분들 궁금해가지고 박수영 후보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부산 남구 선거계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투표 이런 거는 박수영 후보 이야기처럼 이런 건 정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관해는 물론이고 재외국민을 보고 이걸 보고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입을 다물어야 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이 부산 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전부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17개인가 18개인가 좌우대칭의 차익값이 플러스 10.72%포인트입니다 이게 뭐 예술품이죠 부산 남구가 있네요 공직자들이 선거부정을 덮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인 겁니다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거부정을 의도적으로 방치 내지 여러분들 은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 직위의 단순한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인 겁니다 국가를 몰락시키고 국민들을 자유민 신분해서 노예 신분으로 여러분들을 추락시키는 반역적 직무유기인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좋은 세상에 오면 그 사람들이 사법적 대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런 세상에 오지 않으면 날라가 골로 갈 거고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야기죠 이게 18개인가 17개 여러분들 선거굴로 본 거고 이거는 193개의 이거는 은면동으로 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해운대갑 국힘당 후보들 중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고 해운대갑에 무소수로 출마했던 박주원 후보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네요 이제 해운대갑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무효소송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던 무소속의 박주원 후보와 경북 안동 예천에 출마한 자유통일당의 김동훈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심해 주셨습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직까지 국힘당 후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해운대갑의 성적이 어떠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운대갑입니다 박주원 후보가 출마했는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홍순원 후보의 6278표 311표 1734표 이 관내 사전투표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것이고 이것이 조작이 됐을 뿐만 아니고 투표수도 부풀려지고 조작된 만큼 선거인 수도 조작된 만큼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홍순원 후보의 선거인 투표 당일 투표를 제외하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것이죠 그럼 조작된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이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크죠 플러스 15% 돼 플러스 14% 돼 특히 제외국민투표는 플러스 29%포인트 마이너스 29%포인트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조작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조작된 것에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해준 위조사전투표 주소를 다 빼게 되면 여기처럼 오른쪽처럼 나오죠 오른쪽처럼 오른쪽은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율 다 더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그래프지 않습니까 왼쪽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 도덕질한 표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해운대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순원 후보가 여러분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홍순원 후보와 함께 더해준 총표수가 위조투표지 표수가 14469표고 우편투표에 3011표의 위조투표 를 더했고 그다음에 또 이름 뭐죠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173표를 더했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고 보시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6278표가 이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는 3267표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에 3011표를 더해준 거죠 3011표가 어디서 나옵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2,045표에 3장당 한 장이니까 4분위를 곱하면 3011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다 더해준 거잖습니까 그 표수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해줬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더해준 거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11표에 포함된 가짜 제외국민투표 득표수가 몇 표입니까 693 곱하기 4분의 1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러분들이 가짜 투표지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짜를 구하는 방식도 이렇게 다 우리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와인은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선관위가 투입한 유령 사전투표자수고 더하기 실제 야당 사전투표 득표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인 겁니까 제야 전문가하고 저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한 규칙이 이렇게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규칙대로 여러분들 모두 다 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운대갑에는 14469표의 위조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지 않습니까 14469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와 발표 사전투표를 7.80% 부풀리게 한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대해줬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좀 조작이 강한 지역입니다 14469표가 선관위가 대해준 위조투표지 44406표가 사전투표소에 온 분들의 사전투표자수 그 다음 57875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가 26,019표로 이긴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14469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대해가지고 11,550표 차이로 이긴 걸로 축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7.80%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사전투표율을 36%에서 52%를 뻥뛰기 해 준 거지 않습니까 뻥뛰기를 해 주니까 선관위 자료를 보게 되면 더불당의 홍순은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52% 당일 투표율이 38% 사전빼기 낙인의 플러시 15% 미친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선거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완전히 선관위를 장악한 겁니다 더 이상 권력 조치가 불가능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냥 선관위하고 특정 정치식이 야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광역시장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냥 홍콩 꼬라지가 나겠죠 수탈이 일상화될 겁니다 아마 나라에 이런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겠지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시간 가면서 특정 정당이 이름도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돼 국민들을 수탈하는 것만 남은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가 일단 망가질 거고 뻔하잖아요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탄압이 심해가지고 홍콩 부범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해운대갑에 무소속으로 계시는 박주원 후보가 용기를 내서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해운대갑에서 있었던 그런 조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해서 박 무소속 후보가 이 방송을 보시면 참조를 하시고 좀 더 확신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지가 있었으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 의향 의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부분들도 대통령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최대지 않았으면 열렸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0년간 실시됐던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의 강도가 낮은 그런 선거였어요 얼마 정도 조작이 낮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한 10% 조작을 했습니다 그 조작 정도는 2020년도 4.15 총선이 사전투표자수의 25% 조작을 했으니까 대단히 낮은 그런 조작을 한 거죠 그만큼 선거 사기시력들이 신임 윤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취임 직구부터 윤 대통령은 아주 흐릿한 그런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재임 2년이 지난 지금 시점 5월 10일이 취임식이지 않습니까 취임식 날이니까 2주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 윤 대통령 지하에 실시됐던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고 전부가 다 부정선거가 된 겁니다 본인이 당선됐던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240만 표 정도 위조사전투표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졌습니다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라든 겨우 이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알 정도니까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더욱이 본인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가 조작이 됐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조작이 됐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조작이 됐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조작이 됐고 그리고 마침내 대미 그냥 쇠기를 박은 선거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거든요 본인 재임 하에서 4번 본인이 대통령이 된 선거까지 합치하게 되면 5번의 공직선거가 스트레이트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고 부정선거의 세기는 클라이맥스이자 절정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장 심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3% 그리고 조작 프로그램 기준으로 사전투표성을 방문한 두 명마다 한 표에 위조투표자가 투입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부자를 언급한 것도 없고 취임한 이후에 부정선거 정자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부정선거 선거 선자들임 인정한 적이 없는 겁니다 본인 재임 하에 4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된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유해야 될 직무를 완전히 팽개친 겁니다 여러분은 윤 대통령의 취임이 년 동안 뭘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억에 뭐가 남습니까 외유단이신 거 네덜란드 방문한 거 영국 방문한 거 그거는 다 의식입니다 의식 국가의 존망과 관련해 가지고 선거제도를 수순하고 공정선거가 여러분들 실시대로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켜야 될 가장 큰 쟁무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격이 아니고 한마디로 캐나다의 여러분들 전 회계사 출신자 구국연대 대변인으로 계시는 이경복 선생의 말씀을 표현하면 반역적 직무유격인 겁니다 그냥 직무유격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동포와 국민들에게 반역을 저지른 행위인 겁니다 왜 반역이라고 하면 동포와 국민과 여러분들 구성원들이 자유민 신분에서 참정권과 선거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로 대통령이 묵인 방치 유기 부역 협력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도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박탈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의 합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만들어 온 그런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제가 2020년 4.15 총선 이전처럼 공직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 가지고 부정선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 같으면 친부하겠지만 운명적으로 선거 부정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 투쟁의 대결에 운명적으로 그냥 동참하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고도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의 거의 전부 공직자들 선출직이건 인정적인 간에 전부가 모두가 다 두더지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대가리는 여러분들 굴에 파묻고 엉덩이만 내놓은 상태인 겁니다 기백도 없고 기계도 없고 패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들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을 되찾고 국가가 전체주의 체제나 일당 지배 체제하이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뭉갤 겁니다 운이 좋으면 임기를 채울 겁니다 운이 좋지 않으면 중간에 쫓겨날 수도 있겠죠 3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고 본인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우익들이 일어나가 이러면 내쫓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선거에 관한 망한 겁니다 선거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질서가 무너진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접수할 때 중국 공상당은 다른 부분부터 손을 안 댔습니다 선거 제도를 먼저 손을 대 가지고 입법의회를 장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홍콩 국민들을 옥죄는 식으로 그렇게 제압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1에 6.25 전쟁을 빼놓고 나면 지금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 적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은 많이 흘렸고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한거했던 국민들의 정신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배가 불러졌고 개인의 안의와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제로 가든 일당 지배체제가 되든 어떻게 되든 본인이 노예상태가 놓이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제도화되고 구조화되고 체질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뜻 있는 시민들의 일부가 저항하고 외치고 하지만 선거 부정 카르텔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여러분들 경고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외치는 정도가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목숨 걸고 달라들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그 찬란했던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종원을 구하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외투를 여러분들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권력을 만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여러분들 그냥 덜 느려야 되는 투표일에 그런 체제가 여러분들 열리게 된 겁니다 선거 좀 뺏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선거에 부정을 꾀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잘 헤쳐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헤쳐먹는 겁니다 위 우리가 있으면 댐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수탈하고 약탈하는 겁니다 조선사람 이름 dna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여러분들 그 수탈의 이런 dna가 있는 겁니다 저는 북조선을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극악무도하구나 같은 동포를 개돼지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그냥 가지의 붕어 정도로 좀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이 남조선에서 없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남조선에서 그런 것이 성행할 수 없었던 것은 그나마 국민들을 어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선거가 완전히 무너졌으면 저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날 거로 봅니다 저의 전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틀리기를 바라지만 저는 욕심도 없고 사심도 없고 그냥 제가 사유하고 성찰하고 전망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의 전망과 사유와 성찰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저는 출시를 위해 가지고 자기 피를 꺾거나 자기의 여러분들 말을 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도 6월 10일 여러분들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재헌의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저는 6.25전쟁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국난의 여러분들 봉착한 겁니다 그래도 6.25는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라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인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말든 간에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순 겁니다 너무나 그 점을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비통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괜찮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60대 초반에 사는 전부를 다 사자성으로 인한 전력 투구를 한 겁니다 전부를 아침부터 이른 밤까지 전부를 다 걸고 부정성을 규명하는데 전부를 다 바친 겁니다 이런 방송을 언제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까지 여러분들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과 협력해서 어떤 식으로 선거를 조작해 왔는지는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밝혀진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의 몫인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당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 알려졌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 성향이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선을 분명히 짓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목선 여러분이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요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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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